안녕하세요 하늘 여러분 오늘은 뮤지컬 첫 공하는 날입니다 박수! 제가 긴장이 너무 많이 돼서 오늘 청심환을 챙겨왔어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한번 연습한 대로만 잘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하늘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생하람을 위해서 시간을 써주실 텐데 그 시간 아깝지 않도록 꼭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놀러가기 너무 딱 좋은 날씨인데 하늘 여러분들은 아트센터로 오시겠죠? 긴장하지 말고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때 그 애 봤지? 괜찮아 괜찮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하니 여러분 드디어 제가 이렇게 교복을 입고 하람이로 등장했습니다. 너무 떨리는데 목도 풀어야 되고 으흥 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 특별한 너 특별하게 사랑해 줄게 와우 다른 연출합니다. 에어 해어건 해보려 안녕하자 안녕하자 야.. 어.. 그때.. 그게 맞지? 괜찮아 어.. 이거는 이제 처음 헤나와 얘기하는 신인데요 헤나가.. 아.. 하람이가 등장하고 헤나를 귀여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여워해라 서핑보드도 멋있다 할 때 되게 신나서 갑자기 왜 줌이 되지? 하늘 여러분 드디어 첫 공을 끝냈습니다 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재밌었나요? 뭐.. 재밌었던 거 있었고 뭔가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첫 공연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더 또 잘하는 그런 하람이 그리고 성훈이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와주신 하늘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어..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